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낙폭을 확대해 285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 여파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매수 행렬을 이어왔던 웨인 역시 오늘 8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반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락한 여파로 풀이가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1일 엔비디아는 5%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테슬라의 주가가 간반 8.4%가량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로봇 택시의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크게 꺾인 데다 이날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건 역시 그 원인이 된 배경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신히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올해보다 1.7%가량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 원 문턱을 넘어선 지 약 11년 만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템백어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백어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탱과 함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전장 흐름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중심은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날의 특이점을 살펴보자면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88%가량 강하게 조정을 받은 반면,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3.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간 지배적이었던 대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과는 반대로 투자자들이 소형주로 급선회를 보인 것은 6월 CPI 둔화세에 따른 금리이나 기대감이 확산된 것이 배경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가량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명확한 물가의 둔화 조짐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간반 미증식 빅테크주들의 약세에 양대지수가 나란히 동반 하락으로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30개월 만에 2,890선을 돌파했던 이 코스피가 오늘은 2,850선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매수 행렬을 이어오던 외국인이 약 8거래일 만에 순 매도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1.2%가량 조정을 받게 되면서 여전히 2,850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목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이어 왔는데요. 오늘은 8거래일 만에 현재 순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42%,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850선이 무너지면서 8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미증시가 간반 빅테크주를 위주로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특히나 코스피가 다소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참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정호의 템백어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그간 급등에 대한 그런 되돌민 현상이 오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을 이탈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의 시장 흐름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게 어제 보면 새벽이죠. 뉴욕 증시에서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좀 나왔어요. 시총 상위주도 7개 종목인데요.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을 살펴볼 때 이런 기대감을 보시면 좋아요. 실망은 안 줬다는 거고 조정이 나오면 결국 다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요. 장 초반에 지표 자체가 그래도 조금 둔화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표가 둔화되면서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표랑 너무 다른 흐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줄줄이 그냥 차익실험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서 어디로 이 물량들이 스프레드 현상이 나타났냐면 중소형 주도,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급등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이쪽으로 자금이 싹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가 되면 M7 종목들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 메타, MS, 테슬라 등등 있잖아요.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조정장에서의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지 고민이 많긴 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전 세계 시장의 모든 돈 자체를 M7이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인하가 우선 조금 더 빨라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아마 많이 빨라지게 된다면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상당 부분 금리 인하 이슈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표는 2%대잖아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게. 그럼 3% 가까이 내려줘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그러면 올해 빠르면 9월이나 11월에는 거의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한 번 내려주면서 상황 볼 거고.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쪽 IT, AI 쪽은요. 완전 호황이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M7의 특히나 AI의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나 AEM이나 이런 종목들의 하락 흐름이 오늘 급하게 나왔던 것은 새벽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첫 타락이에요.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급하게 빠진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상황을 좀 보다가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상황을 좀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국내 증시는 그에 따른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하이닉스 시카 데미에서 반등 나아주고 있거든요. 삼성도 밀렸지만서도 아래 꼴이 달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급한 대응은 우선 하지 마시고 상황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자리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뭐 좀 이따 다시 대응주 리딩 해드릴 거지만 뭐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오늘 하루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대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라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의 이 흔들리는 장을 다시 한번 보면 매수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겠죠. 오늘의 장은 단순하게 단기간에 대응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천천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오를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다섯 가지의 이 장전 관심 중 후보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 그리고 지니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렌시스 그리고 3명 전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장전 관심주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죠. 지난 6월 13일에 짚어주셨던 중앙 첨단 소재. 오늘 장에서 시가 대비 최대 14%가량 급등이 나와줬고요.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 대비 최대 12% 이상 두 자리 때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에 소형 건설기계 계열사죠. 두산바퀷이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현재가 부분 그렇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로보틱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좀 먼저 중앙 첨단 소재부터 좀 볼게요. 자, 중앙 첨단 소재는 추천을 드린지가 좀 됐던 종목이에요. 이제 NKM의 지분 확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데 어,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보시면 좋은 게요. 차트 대응에서의 이 저항 자리가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되돌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 자체가. 이 근처 자리에서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자리에서 또 NKM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슈팅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위로 열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급한 대응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여기 보고 대응하셨다면은 좀 홀딩하는 게 맞겠죠. 편입은요. 3월 22일 날 했습니다. 한참 전에 했어요. 그래서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면은 한 번에 더 반등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오늘 고점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28%까지 올라갔어요. 28%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15% 되려나요? 16% 되려나요? 그럴 거예요. 시가 대비해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던 두산 밥캣을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탁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와 이슈가 되면서 붙어버렸어요. 오늘 시가 공략으로 드렸고요. 이 종목 하나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정말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커버를 칠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구나 싶긴 한데 이게 차트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한 번 급등 고점 자리가 12만 원 자리였어요. 그리고 깼다가 오랜만에 다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고민스럽긴 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선은 15분봉 봐볼게요. 15분봉 상으로는 꺾였다가 다시 돌려오는 모습은 나왔어요. 다시 또 꺾이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상한가를 들어갈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추세상으로 보면 문제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또 이제서야 5일선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하고 10일선 돌파하면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급한 대응은 우선 참아보자. 다만 분봉에서 깨지는 상황을 보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은 결국에는 여기 자리 여기 자리 10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심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터치하면서 이탈이 아니라 봉으로 한 3분봉이나 5분봉 자리가 아예 깨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이탈이 나오면 그때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는 홀딩하는 자리가 맞고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조심은 하셔야 된다. 요거까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요런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초록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8시 한 55분경에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도 영상 코멘트를 매일 아침에 한 8시경에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뉴스거리를 항상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단타치기 쉽지 않은 장이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비중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낮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단타는 오늘 크게 안 하셔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로보틱스의 상승이 나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커버를 쳤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고민 좀 해볼 건데 우선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뉴욕 증시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토요일 오늘 새벽 열리는 뉴욕 증시의 그름부터 집중해보고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전 관심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정말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이 시각 실시간으로 수익률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시가 대비 최대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고요. 이런 장전 관심주들은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글로써 미리 미리 올려주시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 다섯 가지의 급등 유망주들 매일 아침마다 직배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간단하게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매수과와 종목명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9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 2.7%가량 밀리게 되면서 어느새 8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전문가님 미장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네. 이게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움직임 자체도 좀 빠지고 그렇죠. 하이니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큰 토대로 보면은 그냥 리딩 상황이 틀리지 않게 잘 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현대차나 기아의 움직임 자체를 제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비중을 덜어내셔가지고 어떡해요?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1점부터 조금 파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앤솔로 들어가셨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번 주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고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앤솔이 어저께 앤솔이 3.5% 급등이 나왔는데 약간 오늘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앤솔은 뭐다? 약 조종이 나오거나 조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외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니스는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정텐을 보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포트에서는 삼성과 하이니스가 무조건 들어가 계셔야 되고 현대기아가 있으셨다가 현대기아를 조금 파신 다음에 앤솔을 사고 계시는 상황이 연출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스윙으로 드리는 종목들은 일부 비중을 넣으셔서 재미를 보시는 거고 소량의 금액으로 단타를 치시는 거예요. 단타 종목들이지만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과 하이니스 비중이 지금 이렇게 삼성이 살짝 높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만간 삼성이 다시 한 번 급등 포인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이니스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옮기셔서 일부를 또 정리하셔서 하이니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비중을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끝나면 납품이 뜨면 똑같이 맞추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어떻게 당분간은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은 좀 낮추셔야 되고 앤솔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 자, 앤솔이 차트가 바닥에서 돌리면서 가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필라데르피아 반도체 지속 많이 빠졌고요.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들도 다 떨어졌어요. 테슬라도 장중 시간에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급락이 나온 이슈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8월 8일이었다가 중국 내에서 10월로 연기됐어요. 무슨 일정에 일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2차전지 본연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율주행 이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 주도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라이콘 같은 경우가 대장주격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시가부터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6%대 하락 중이에요. 멈춰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보면은 에코프로 오히려 오늘 상승 중이에요. 에코프로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1.5% 상승 중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는 어제 많이 올랐다가 빠진 모습이라 사실 빠지긴 했지만 어제 원체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스윙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급등이 나왔다가 머티가 살짝 내려온 모습이지만 차트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 확연히 조금 눈에 들어온다랄까? 아, 뭔가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2차전지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자, 이거 확대해드릴게요. 언제 기관이 LG에너지솔루션을 20만 주를 산 적이 있었는가? 어? 언제 있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제 기관이 엔소를 2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 외에는 들어오고 있고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니까요. 다만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전략처럼 대용주들은 나름의 장투 개념이잖아요. 짧게 안 보잖아요. 느긋하게 느긋하게 천천히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엔솔이에요. 엔솔의 수익률을 추후에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고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 정태인 시청자분들께서는 포트 비중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만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대형주 50% 정도 유지하셔야 되고요. 50에서 60 정도 수익 매매는 30에서 40 정도 그렇죠? 단타는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포트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도 수익률 굉장히 잘 납니다. 꾸준하게 시청만 하시면 돼요. 소문을 좀 내주시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시간대 제가 하는 리딩의 스타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 구성이 알차요. 단타면 단타 대형이면 대형 스윙이면 스윙 굉장히 알차거든요. 잘 따라오셔서 꾸준하게 스윙 많이 내시고요. 또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형주들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형주들 이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워볼지 저희 바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13153-2642번이나 또는 100원의 문자이용료가 부과되는 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매수가와 보유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가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은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12,880원 그리고 보유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전략 추가로 세워가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단가가 12,880원 최근이네요. 그냥 요글래 사셨는데 아직 그렇게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뭐 또 빠지거나 하지도 않고 있어요. 조금은 재미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종목에 대해서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가 있나요? 잠깐만 볼까요? 뉴스거리에서 보고서라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딱히 검색되는 게 한 개도 없네. 없구나. 이거 이제 컨설턴스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게 2023년도 어떻게 글쎄 글쎄 없어. 이거 보유하고 계시다가 보면 한 번에 급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한 13,500원까지는 웬만하면 한 번 나올 거고요. 그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전형적으로 그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올려치고 매수가에서 한 수익률로 따지면 12,880원이시니까 많이 안 보고요. 한 3에서 5% 그 정도 한 3에서 5% 맥스 5%까지 볼까요? 조금 더 봐봐주셔도 5% 전후로 해서 수익이 나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더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매물벽도 그렇고요. 가기 힘들어요. 아셨죠? 네. 홀딩하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칩스 매수가가 8만 3,500원인데 보유 비중이 100%시네요. 유일하게 보유하신 종목인데 현재 손실이 상당히 크셔서 좀 마음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네. 이게요. 가온 칩스가 돌려야 되는데 여기 자리에서 못 돌리고 있어요. 저점 바닥인데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깼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 종목인데 다른 분들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우선 추세 이탈은 몇 번 깼어요. 매수하신 자리도 보면 이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돌려 세울 것 같았는데 못 돌렸거든요. 이따 사셨나 싶긴 해요. 이때 4월 4월에 사셨다고요? 물 타셨다고 4월에 사는 거는 완전 잘못됐는데 4월에 사면 안 되는 자리 네. 95,000원 시작하셨구나. 완전 잘못된 자리인데 약간 돌리는 거 보고 사셨을 수도 있지만 저도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시게 제가 한 번 잡아드릴게요. 보시면 95,000원에 처음 사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물 타셔서 8만 3천 원 되셨어요. 이렇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하나 딱 하나 쌍봉 뜨고 꺾인 종목 이 전고점 자리가 나오는 종목 이 자리가 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지 말아주세요. 사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잖아요. TV 화면 가까이 가서 봐보세요.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양봉 자리가 멈춘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 있죠? 여기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누구나 이 자리를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기가 근처 저항선 자리 이 저항자리를 안 본다. 안 돼요. 돈을 버시려면 보셔야 돼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돈 번 돈 버는 사람들의 대다수 100%입니다. 100%가 이 저항선의 지지 라인과 돌파의 시점을 보고서 대응을 합니다. 이거는 선수들은 다 봅니다. 안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저항선 자리. 여기서 여기서 사셨으니까 돌리는 거 보고 사시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물병이죠.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은 무슨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팔고 싶어 안달이 나는 케이스예요. 항상 매수 대응을 하실 때 만약에 사신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돌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에 떨어져요. 여기가 떨어졌어요. 돌리면 갭이 떠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갭이에요? 고점이 여기 이런 자리 갭으로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갭들이 있는데 이 갭이 보이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왜? 팔고 싶은 사람은 어떤 심리예요? 본전 심리. 그렇죠? 물리는 사람들은? 그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새롭게 이런 자리들이 무슨 자리? 이 자리 자체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지. 조금은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왜 보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대응을 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매수하자 단가를 낮추셨어요. 낮추셨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여기 약간 이 자리 또 매물병 자체가 존재해요.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가 잠깐 또 보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그림이야. 이게 또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럼 이게 다음 주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못 돌리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저항 자리가 여기 또 보이지 않으세요? 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리 여기가 저항 자리잖아요. 여기 바닥 자리가 하나 있고 가까이서 보세요. 여기가 꽤나 오랜 기간 횡보했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만 7천원 근처 근처 자리가 저항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힘을 못 받고 깨지면 여기 5만 7천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밀렸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자리가 아마 거의 최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꽤나 오래 횡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인 경우는 5만 7천원 정도까지 근처에 있다가 올라와기 시작할 거고 그때 단가를 낮추시거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100%야.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다음 주에 옷 돌려세우면 5만 7천원까지는 깨지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온 다음에 올라설지 여부를 판단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게 하나고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 돌려세우게 되면 여기 자리까지는 열려 있어요. 약 7만원 후반대 자리예요. 거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럼 거기 자리에서 올려치면서 7만원 후반대로 가잖아요. 여기서 다시 뭐가 이슈가 터지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가 장대 양봉으로 터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물 소화가 되는지 체크한다면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얼마? 9만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아셨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잠깐 차트 공부해드렸고 가원집 설명드렸으니까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폴라리스 A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680원이시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각 2.6%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오일선도 다소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SOS 처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라인 2개를 구울 거예요. 이렇게 구울 건데요. 이렇게 이 정도 구울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는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항선 자리에 도달을 했었어요. 이때 이때가 1차 저항선 이 근처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한 2,700원 800원 9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렸죠. 그런데 못 가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2,600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얘는 낙하예요. 낙하 굉장히 지금 아찔한 자리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꺾이는 것도 있긴 한데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열려있게 되냐면 2,200원 정도까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음 주에 돌려세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못 돌려세우면 우선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험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K 이터스 아, SK 이터닉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100원에 10%입니다. 네, 27,1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당가가 좀 다소 높으시네요. 다행히 주가가 좀 밀렸다가 최근에 돌려세우는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시청자님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맨날 잘못해가지고 상담만 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근데 이게 조금 아쉽게도 조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차트 보는 거 설명해드렸는데 보셨을까요? 네, 저거죠. 컬러렛스하고 가운티스랑 봤어요. 저항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시청자님 눈에도 딱 들어오는 게 상자하고 나서 여기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3월달 이 자리 TV 보시면 여기 첫 자리 여기 여기가 저항선 자리가 된다는 걸 이제 아셨어요. 2만 6천 그렇지, 약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자리로 나오긴 하는데 얼추 이 정도 자리가 돼요. 그러면 저기 자리를 이탈하는 포인트가 약 이쯤 되잖아요. 가격적으로 2만 5천 원쯤 최악인 경우 네, 네. 그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 사실은 우선은 매도하는 게 맞았어요. 손절을 근데 그건도 못하셨잖아요. 네, 못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 차트가 바닥 자리를 체크하면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맞아떨어지진 않고 이 자리 근처에 오면 바닥 인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저도 사실 SK 이터넥스를 그저께 그저께 라방에서 봤지만 간다고 해놓고 대응을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면 다시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 있죠. 네. 떨어질 때 2만 6천 원 얘기하셨던 자리 그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 흐름은 나와요. 네, 네. 흐름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기다리셔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SK 이터넥스는 상장한 지 지금 3개월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더 됐죠. 3월 29일 날 상장했으니까 3개월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딱 되면 보호의 수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카운트다운인 거지. 앞으로 두 달 반 정도가. 그 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추이상으로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걸로 저는 보거든요. 원래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 안 좋아서 빠진 걸로 보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근처가 오거나 하면 정리를 우선 하시는 게 맞아요. 수익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 매수가격대가 아니라 현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봉하다가 있어요. 무슨 봉이냐면 우선 라인을 긋고 설명을 드릴 건데 TV하면 봐보세요. 시청자님 여기 자리 라인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 장대 양봉으로 들어갔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 근처 자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저항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버티면서 가면 가는 거고 뚫고 내려가면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약 22,000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22,000원 정도를 지지하면서 확 깨지 말고 약간 22,000원 부분 약간 깨질 수도 있지만 버티다가 올려치면 이거는 웬만하면 매수가까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낙폭이 확대될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반등하면 손절을 하더라도 팔고 또 내려가면 사지요.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간다 간다 더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시면 팔고 나오세요.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대응 자체는 어려운 종류가 아니고 더 사는 거예요? 네. 그거는 22,000원 지지하면서 반등 나올 때 들어가세요. 보고. 네. 보고. 보고. 22,000원을 깨지 않고 버텨주다가 반등 나오는 게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유선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KNS요. 네. KNS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종목이죠. 저희 매숫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9,230원에 8%요. 네. 39,280원에 8%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친구가 상장 직후에는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로 급격하게 주가가 밀리면서 3월부터 주가가 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처방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무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네요. 그러면서 상승을 좀 줬는데 1대1이라 딱히 크게 영향받는 건 없는데 이게 문제는 7월 29일에 신주가 상장되네요. 네, 29일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권리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네. 권리 공매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7월 29일이었잖아요. 7월 29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이네요. 달력상으로 월요일부터 이거래일 전이라서 토일을 제외하고 금요일이랑 목요일 목요일이 이거래일 전이겠죠. 네. 그러면 7월 26일부터 무상증자 물량을 사람들이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무상증자 공시가 처음에 언제 나왔었냐면 6월 17일이에요. 네. 그때 급등 나왔다가 뺐었네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 아니요. 1대1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서 조금부터 떨어진다 하는데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증 물량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수익이 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요. 올라간 적이 없어서 무증하면 터져야 되는데 1대1로는 요즘 안 가거든요. 1대3, 4, 5 넘어가야 올라가요. 주식이. 그래서 이거는 무증 이슈가 물량이 나온다고 한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고 다만 문제는 아까 달력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7월 25일 목요일 7월 20일 목요일에 주식의 반을 일단 사람들이 물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물량들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 팔려고 할 거라고요. 시원장님 이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무증 권리락 되셔가지고 단가가 3만 9천 원이신 거예요? 아니시면은 권리락 받아줬죠. 떨어진 게 3만 9천 원이신 거예요? 아니, 그거를 사고 나서 무증이 나오니까 떨어졌지. 언제 사셨어요? 한 달 됐는가. 아, 그쵸? 그쵸? 단가가. 그러면 시청자님 단가는 3만 9천 2백 80원이 아니라 나누기 2여야 돼요. 아, 1만 9천 원대 좀 되시네요. 1만 9천 뭐 네, 그 정도 단가이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러면 단가는 저거 반이신 거고 그러면 어디 보자 대응을 다르게 할게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사신 줄 알았어요. 저기 초창기 때 단가 보고. 아니요. 오케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청자님 단가가 바뀌었으니까 반으로 좀 쪼개보세요. 2만 원 생각하고 대응할게요. 시청자님. 자, 이번에 무증 물량이 풀리게 되면 나머지 물량을 시청자님 우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언제 파셔야 되냐면 물량은 던져주셔야 돼요. 가능한 한 7월 25일 날 25일 날 네, 그때부터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증권사에 전화하시거나 모바일 HTS, MTS를 통해서 권리구멍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조금 봐야 될 게 1대 1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밑으로 급하게 내다 꽂거나 하는 일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 상승을 준 거 보니까 누가 좀 손을 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총도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하락 흐름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혹여나 그 26일 전까지 주가가 만약에 반등 나오잖아요. 네. 그 수익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 일단 다 팔아주세요. 네.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네. 이제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7월 29일에 받잖아요. 그런데 권리국민도 통해서 7월 26일부터 팔 수 있잖아요. 네. 당장에 팔 건 아니지만 7월 26일부터 팔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세요. 신청해두세요. 그리고 갑자기 빠져내려간다면 후딱 정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약간 홀딩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바로 템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전 종목들 한번 AS 해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이 기다릴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자 두산이 오늘 신고가를 찍었다가 빠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밥캣 이슈가 조금 주요에 있었던 것 같고요. 거래량은 좀 터졌고 밀렸지만서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거의 25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코롱티슈진이 오늘 급등을 좀 합니다. 네. 이슈가 좀 크게 바이오스가 터지면서 가고 코롱도 올라가고 코롱클로벌도 올라가고 관련 주의들이 제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땡겨보자면 이렇게 여기 지금 정지됐다가 풀렸었던 자리 위로 올라왔거든요. 라인 그어보자면 이 라인인데요. 올라왔어요. 사실 매물벽 자체가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든 자리인데 매물벽 자체가 하나 있어요. 얼마 18,000원 자리가 저기서부터 약간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막고 떨어지는 거라 우선은 오늘은 홀딩인데 다음 주에 18,000원대 위로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에 따라서 좀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홀딩인데요. 다음 주에 못 가면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K 이노엔 잘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거 없고요. 홀딩 하시고요. 하나도 안 떨어지죠. 이러다가 한번 갈 겁니다. 하나 역시나 잘 홀딩 하세요. 자 그 다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긴 하는데 이거는 뭐 상황 보다가 다시 반등 나올 거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고 자 한세시럽이 오늘 또 급등을 합니다.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판매 관련해서 하반기 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응 제약도 잘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5장 전략은 뭐 패스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오늘 종목은 SK바이오 사이언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 참 SK바이오 팜은 여기서 안 드렸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드렸던 종목이고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바닥 포인트에서 사부작 사부작 돌리는데 최근에 SK바이오 SK쪽의 바이오 쪽의 이슈를 보자면 CDMO 사업을 추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SK바이오 사이언스 쪽에서 CDMO 기업인데요.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기존 사업 백신 사업에다가 플러스 CDMO까지 준비를 한 건데 회장님이 최근에 미국 가셔가지고 생물보안법 이슈에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죠. CDMO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 준비해야 된다. 미국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집중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한번 상승을 했어요. 다만 꼬리가 길었지만 왜요? 전에 물려계신 분들 본전심림 때문에 정리하셨겠죠. 하지만 안 밀렸습니다. 안 밀리고요. 종가기준으로 잘 안 밀리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한번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짧게도 재밌지만 길게도 문제없는 종목 5만 7, 8천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매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만나봤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 요인 및 차트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템백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백어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포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추천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가 서울금드TV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금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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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